.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요. 딸 골프 연습 가르쳐 주는 거래요. 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그린입니다. 섹스누든 골프장에 오래된 골프장이래요. 저렇게 많이 밀려있답니다. 여기저기 많이 밀려있어가지구요. 저기를 보세요. 밀려있구요. 저기를 보세요. 밀려있어요. 섹시 wife 골프장 밑 이렇게 수영장뿐 있답니다. 점핑장뿐 골프장내에 야외수영장 점핑할 수 있는 점핑장 따뜻하니깐 그냥 많이 나왔네 골프치러 여기저기 여기도 있고 골프장 벌써 나이는 다 돌았나봐 오래된 데라 숲이 좋네 숲이 사람이 부드러우니까 이것도 부드러운거야 엄청 큰데 숟잎은 부드러워 숟잎이 공연 숟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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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 많이 나죠? 빨리 와요. 가. 나 다른 거 같아. 응. 밀렸는데? 차이 많이 나죠? 가. 나 다른 거 같아. 차이 많이 나죠? 당신이 프로에요? 왜요? 무슨 만원경까지 갖고 될게요. 머리를 안 알려주니까 내가. 캐디가 알려줘야 되나요? 캐디가 옆에 없어요. 캐디가 아퍼요 지금. 자장나무 이쁘네요. 이쁘다 하얀 자장나무. 저 괜찮네 진짜. 저 나무에 꽂혀가지고 자장나무. 하얀 자장나무에요. 이 자장나무에 꽂혀가지고. 또 살라고. 나무 살라고. 면세파. 하얀 자장나무에 꽂혀가지고. 5 연습할 때는 잘 가 실전에 실 때는 벌써 공을 의식해고 안 맞아 굿샷 이번에 잘 쳤다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우리 졸리 잘 할게 했네 뻥커 딸 나이스 온 나이스 업로드 바삭바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상입니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